이사를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라서 중국집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안 돼, 안 돼. 포장지를 잡고 지그시 잡아 댕기. 이야. 고추냉이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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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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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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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 그러면요. 원래 이사하면 뭡니까? 짜장면이죠. 제가 여기로 이제 이사한 거는 아니고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라서 중국집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. 네 매우 핑계가 좋습니다. 여러분. 이번에 저희 동네에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는 중국집이 또 새로 생겼길래 거기서 시켜봤고요. 이거는 이제 맵기 두자를 한 2단계 정도로 맞춘 매운 짜장면. 그리고 옆에는 이제 탕수육, 요거는 깜빵새우, 크림새우랑 볶음밥이랑 마지막으로 자돌짬뽕이 있습니다. 우선은 그 이제 메뉴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 개씩 해가지고 한 전 메뉴 정도로 시켜봤고 맵기는 하지만은. 이래도 또 이거 고춧가루. 빠질 수 없죠. 간다. 짠.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오늘의 앞접시. 파이팬. 와. 여기가 근데 양이 진짜 많다. 참깁니다. 파이팬. 와 매콤해. 여기가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요. 와 진짜 찐닭찐닭한데요 여러분. 단무지. 단무지 진짜 특이하다. 흥분 있어요. 김이라는 것이 탕수육. 귀여운 소정이. 반반, 다른 소정이. 역시 짠. 동생과 같이 식사안. 본선은 akin. 도 SaaS. 한국음료 ban. 녹은 전. 간 surprising. independence. 두 귀밖에 없어. 숙소가 굉장히 쑥콘쑥콘해요. 파인애플 진짜 이런 느낌? 오우 다 맛있다. 진짜 커요. 우와 꼬리 풀리기. 양파롱 깜빵게임 와 여러분 쌈뽕 비주얼 와 많이 드는데? 돼지고기랑 차고리랑 같이 들어있어요 와 고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팥 통쇼 소스 와우 통쇼 소스 진짜 고개바뀌어. 진짜 고개바뀌어. 여기는 쌍크로우 소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새우. 미안해요. 이건 게살볶음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취되어 간이 쯤 있어서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있을 것 같은데? 아니, 씹히는 게 많긴 한데 근데 별 사람 아닌데요? 아, 근데 뭐가 보이긴 보여요, 여러분. 요거는 야챙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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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야챙유 메시지 다음날 얘네는 요런 느낌 레몬보다는 유자 요런 느낌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 그 담백함이 돼지고기 육수의 담백함이 나 고기 육수랑 야채 육수의 차이가 있는데 야채 육수는 좀 시원한 느낌? 그리고 고기 육수는 약간 담백한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먹다보니까 궁금해진건데 아빠가 볶음밥 하나? 이게 전분이 진짜 많이 들어갔나봐요. 되게 찐득찐득해요. 그쵸? 이게 맛있다, 짜장소스. 살짝 그 윤희 짜장이랑 일반 짜장 섞은 느낌. misinformation surveys Competition 청아채게 미쳤어. 그리고 뭐.. 고기 모양이 딱ila.. 시원시락 사랑 mett circ 안되면 되게 하라~~ 얍 ㅋㅋㅋ 여기 소스가 많아서 그래서 의외로 만쥬 찍어먹는 게 벨미에요. 마지막으로 한다. 네. 그대로 위하여. 짠! 짜냈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요렇게 짜장면과 탕수육, 깐풍새우, 크림새우랑 볶음밥, 짬뽕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의 오늘 메뉴는 어떤 메뉴인가요? 원래 먹방 유튜버들이 요렇게 메뉴를 딱 먹으면은 다음날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메뉴와 똑같이 드신다? 요게 성공한 먹방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 점심 메뉴가 중국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. 오늘도 굿데이 굿날음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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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